이게 애들이 암 걸릴까봐 바로 나가버린다니까 내가 여기 패맞은 아이디로 많이 해본결과 보통 안나가는 경우는 이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시청자들이 따라오면 안나가고 보통 방에 먼저 있는 애들은 나가더라구 다섯명인 방 가보자 여기 네명 저는 일부러 패맞은 애들 같은편 걸리는걸 좋아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패맞으면 나가지 다섯명이네 뭔가 스타가 서버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 이게 계속 방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거 볼까 다섯명인 방 아 풀망이네 오이리빨이 풀망이네 아 뭐야 네명인 방 들어갔는데 풀망이네 오케이 마지막에 들어갔고 테랑까지 근데 이 방은 너무 다 못한다 아 우리 편 바로 나갔지 한 명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 아이디에 마법이야 마법 같은 분 나가게 하는 근데 방금 저 방은 너무 못했어 상대가 오케이 테랑 골라볼게요 이 방은 좀 더 괜찮으니까 우리 편의 아이디가 하슴 아 나갔죠? 근데 말했지 나간다고 다 나간다니까 이게? 아니 좀 패 많은 사람들하고 좀 해주세요 해 이거 뭐 게임도 못하는데 서러워서 살겠나? 지금 형님들 방 몇 개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세 개째 들어가고 있는데 다 나가잖아 이거 338승 1641패 들어가는 방마다 같은 편들이 다 나가요 시작할 때쯤에 나인 거 알면 안 나가겠지 나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나인 걸 모르기 때문에 해발 오케이 마지막에 들어갔고 테랑 크리스까지 아 안 나가네 이게 안 나가는 경우는 우리 편들이 둘 다 패가 많은 경우 그걸 안 나가더라 좀 전적 좋은 애들은 나가고 우리 편들처럼 이렇게 두 명 다 그 승보다 승보다 패가 많은 분들은 그냥 하더라 우리 편들 둘 다 승보다 패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하더라 아 미느러를 부족합니다 미느러를 부족합니다 10.2 something 배우 기적 비웃네요 왜 웃으시죠? 홍대는 2명만 50%대의 존적이고 3명은 3가 많네요 당연히 투더그 원테란이죠 왜냐면 투더그 골랐고 12시대 랜덤 테라니까 도덕했네 고프라 했는데 모르는 진짜 우리 아홉씨님은 진짜 초보같아 정찰도 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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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elles Doe 목격 발전 워드 워 워드 워 개보리 하지마 존나게 재미없으니깐 아 아까 그분인가? 세이브윗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뭔 개보리 하지 말라는거지? 말이 아까 깝기가 안맞은데 우리 개별이 질러들어와집니다 어 근데 한시가 끝내겠는데요? 아우씨 형님은 진짜 못한다 스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 심시티 봐봐 심시티가 거의 컴퓨터인데요 우리 한시님 아 우리 아우씨님 현시님은 좀 은근히 잘하고 있어요 에이스 촬영 경우에는 에이스 그럼 재키presa!! 대단해! 아, 바로 이거야. 다음 바탕 놀아볼까! 좋았어! 업그레이드 완벽! 62K 완료! 3K 완료! 바탕 놀아볼까! 대단해 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atoon임? 어 저런 나이크 우리 아옥이 형님이 진출을 안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호출 하신분 이지가 운명을 보이시죠 어디가 있으세요? 아옥이 형님은 진짜 너무 못한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떤 사람인데? 캐리어 캐리어요? 포토 4개 짓고 스타게이드 2개 짓고 캐리어 줌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대 준비 되세요 아니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 하신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제가 갑니다 잠시 가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 잠시 가겠습니다 아까 나 시켜줬기 때문에 시켜줘야돼 전투 준비 완료 와우, 캐리어 나왔어요. 한 마리 제발 đó 저거는 기존에 맞게 이미 서ular 그 물건을 그렇게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을 얻о 아... 아... 뭘 필요하신가요? 다 태워버리자. 끝! 해적기 작업 끝! 알겠습니다. 흥중만 내리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역적을 내리시죠. 역적을 내리시죠. 역적을 내리시죠. 부속범을 완성. 역적을 내리시죠. 부속범을 완성. 한판 부탁을 가야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가 무료되기 부족합니다. 시리즈 완료. 강화탄 노람불기 완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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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세리만의 자리만 해. 어? 이거 파랗는데? 잡았지? 야 캐리어 좀 활동해야겠다 깜짝 놀랬겠다 야 야 씨 한 번 살았잖아 야 신났으면 좋네 이거 불태우자 사령관님 확 부려질러버릴까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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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원래 캐리어 간신히 모았는데 싸워야지 도망가고 있어 캐리어가 지는데? 뭔진해봐 캐러를 가고 있어 아이고 소리 이거 너무 많이 부셨네 심각하긴 한데 왜? 양념금을 내려두십시오 형태와 증상을 찾은 것나요 등장 투 가스까지 먹고 있는거 아니야? 와 투 가스까지 먹고 있네 와 투 가스까지 먹고 있네 부처 불가에 있고 잘한다 듣고 있습니다 양념금을 내려두십시오 천진압수 어디가 안 보세요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네 다음이 빡빡이 느낌? 롱랩 kat. 롱랩 bygkv. 쇼핑몰! ici기liche 기타는 1호 기타가 유지됬습니다. 만큼 큰 사망을 이끄는 전략 wandinal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 기타는 마실 안에 들어줍니다. 아프리카가 수를 걷어냈습니다. 지금 중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스테이어가 너무 오바였다. 대단체를 살아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못 봤는데?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안오세요? 목표 위치는? 예, 대장님. 어디가 안오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후고출하신 분, 어디가 안오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서류몬님. 강바탕 누락을 전체 완료. 그것 끝.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목표 bronca sure. 이름의 주인은 물에 decrema HD가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묵제있는 Gud이 흐를 수 있습니다. 군사의 유행되어 있습니다. 공급으로 주인은 유행을 금지하는 afin! Plea-rearr-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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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위치는 0-0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갑니다! 이동! 갑니다! 목표 위치는 0-0을 내려주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하아! 반갑스러워! 그동을 금방으로 지냈습니다! 계단을 과연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신선해 주세요! 금방 다시 질러내세요. 과연 기술을 뚫고 잠시 가요. 차단을 바라겠습니다. 오우 난다 전반으로 옮겨진 배루를 부른 장면들입니다. 무통통장 이물찜을 잡고 있다면, 무력을 터뜨리는 중등행에 비쥐받을 줄다보겁습니다. 무통장 륵버터 묵함을 쌓여집니다. 아이오CTV이termin을 못 간다고 보겠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이 기능을 받는 중등행에 안정블를 막는 것입니다. 지지로 한 번씩 가끔 공간을 묵합한 단점이 꽉내라고 불리며 약속합니다. 우선이 비쥐됩니다.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goal to leave them for the rest of the world. 그가 참고하십시오. 전부에 보내는 양이 예ня 나와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지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일 빈에 손을 들어왔습니다. 역할은 위치에 잠시옥을 올려야합니다. 스포츠하 coating. 함 Isaac Vic이 발전을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목표 1. 목표 2. 목표 2. 목표 2. 목표 2. 목표 1. 목표 2. 목표 2. 목표 2. 기계가 다 몇 개가 필요합니다! 줄드 공격로 Ça-3로 옮겨주세요. 자, 다음은 도시를 몰입합니다. 오늘 도시도를 й搜다는 거네요. 이제 도시로 또 도시를 도시를 당했는지 próxima. 고은행들이 아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로서 옮겨야 됩니다. 이 공격두에 도시를 저기 보이실까요? 가스 트럭이 1-2-3-8-3-2-3-4 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을 잃어버려야 할 것 같은 공격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겼네 우리 이겼어 이겼어 이겼네 아 APM 85 리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랬다 진릉 빌드렸다 기 對 와 근데 빌드부터 트레이트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여기 미네랄 일을 안하더라고 새 덩어리를 이때 알아봤어야 돼 이 세제를 안 깨더라고 처음에 밑에만 깨더라고 IPM 60이시네 와 근데 이 형님은 진짜 암인데? 소토 위치도 이상하고 아니 이때 뷰탈이길래 아 근데 얘가 여기 멀티 있는지 몰랐네 우리 게임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상대가 평탄 좋았죠 나비가 위험했어 이게 스팀 벙커가 아니여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홉시 형님은 이제 캐리어 내가 살아가지고 여기서 아홉시 형님은 이제 캐리어 아홉시 형님은 이제 캐리어 캐리어 찍었어 캐리어 찍었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퇴력과에 떠가지고 여기 일부러 빨갯을 넣어놨거든 펑크에 이거 맞고 이겼다.. 이겼다 생각했거든 이거 맞고 이겼다.. 이겼다 생각했거든 에이팬도 제일 빠르네 300이네 9시로 가면 근데 포가 4개 있어가지고 5개 있어서 안갈만 했어요 9시로 퇴력이 다 죽어가지고 퇴력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 꼭 초보 형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송하다는 말을 꼭 붙이더라고 초보 형님들의 특징이야 1시 죽었으면 졌을 것 같아 1시 죽긴 죽었구나 왜냐면 이게 애매하게 1시 뚫리고 5배로 맘에 계속 나오고 11시도 살았고 7시도 1시 뚫리고 5배로 맘에 계속 나오고 4배로 맘에 내가 왠지 뭐야 11시 다시 살았을 것 같아가지고 가라 했거든 와 이거 약간 유튜브 각인데 이거 9천기때문에 캐리어가 너무 약해보여 캐리어가 마린메딕한테 그냥 녹아요 나름 열심히 컨트롤하고 있긴 한데 그냥 가만히 모았으면 6개 7개나 놓으라 그랬나 반바닥도 날라가고 다 7천기때문에 죽여가지고 심각하긴 하다 근데 풀오브를 많이 안 뽑아서 자원이 잘 안 떨어진다 딱 한 부대밖에 안 뽑았네 미네라켄는거 자원이 안 떨어져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까 처음에 바로 하던데 내가 다 안 찬거야 인텍세터가 상대도 오베럭이라 자원 금방 떨어져가지고 일곱시 죽어가지고 일곱시 죽어가지고 캐리어 또 없습니다 캐리어가 너무 약해 마린메딕이 죽어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캐리어가 지금까지 뽑으면 죽어요 돈 많네 1300원 있네 캐리어기 전에 어 근데 여기 형님 데리고 이기는거 쉽지 않겠다 오해해서 상대도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이긴거지 아홉시 형님은 거의 역대급 암인데 아홉시 형님은 거의 역대급 암인데 어 캐리어가 이렇게 약한 유닛인지 처음 알았네요 캐리어가 이렇게 약한 유닛인지 처음 알았네요 와 이거 캐리어로 땡크 잡아보려고 하는데 인텍세터가 없어 뭐야 이거 포기하셨네요 캐리어 두마리로 이거 땡크 잡으려다가 인텍세터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열한시로 가네 캐리어가 공격을 안해 공격을 인텍세터가 없어 여기서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졌나요 경기가 안 끝나니까 내가 폐 아이디라서 나갔거든 진줄 알고 있더라고 와 근데 이정도면 진짜 제가 볼때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